우리 제작진에서 열일을 하죠. 그런데 참 어떻게 저렇게 딱 나오시는 분 그리고 나오시는 분의 회사의 이미지에 딱 걸맞는 저런 화면을 만드는지 저로서는 참 장하고 귀하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저것도 역시 우리 정프로의 깨알 같은 그런 조능력이 발휘된 커트였다라고. 여러분 여의도 증권가를 한번 와보셨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있는 이 새로운 증권가는 만들어진 지가 한 십몇 년 정도인 것 같고요. 원래는 저 명동으로 이사를 한 대신증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신영증권 그쪽이 원래 증권타운의 원조격이죠. 거기에 뉴욕의 월스트리트 입구에 있는 그 큰 황소상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런 대로 볼 만한 황소상도 있었는데 그 황소상이 대신증권이 절로 명동사항으로 이사가고 나서 없어진 것 같고요. 그 자리를 오늘의 주인공이신 김학균 세태장께서 근무하시는 신영증권에서 이렇게 인수해서 또 증권타운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골목을 갈 때마다 참 여기가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어찌 보면 물론 이제 태동은 명동에서 했습니다마는 증권산업의 본류였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미지에 걸맞고 참 보수적이지만 굉장히 진중한 그리고 가치 투자를 선도하는 증권하우스로서 유명한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을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직장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김학균 센터장님의 이미지와도 그 회사의 이미지가 잘 걸맞는 그런 하우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금융인의 풍모율을 가진 이미지는 아니긴 한데요. 그런데 좀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모르는 거 안 하고 그리고 좀 길게 보고 사실 우리 고객들 입장에서 저희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송구스럽긴 합니다마는 조금 다른 회사 다른 또 문화가 있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어떤 증권업의 또 하나의 어떤 전통을 쌓아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로 투자자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종합주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거의 이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테마별로는 그때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올라있는 종목들도 많이 나온 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감염병에 대한 공포는 이제 주가지수 증권시장에서는 다 극복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오늘 중국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중국이 정책금리를 또 내려버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로부터 가졌던 학습효과 전염병 때문에 시장이 망가진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근간에 깔려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쁘면 뭔가 해 주겠지라는 기대가 있는데 오늘 중국이 mlf라고 하는 정책금리를 내리니까 상위시장 2%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습효과와 그리고 뭔가 해 주겠지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좀 빨리 회복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3일이었나요 중국이 이제 춘제 연휴를 끝내고 공포감으로 이제 장을 열었는데 뭐 장중에 8% 이상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제가 기억하는 7.7%인가 빠질 때 외국인이 대거 매수했다라는 것 굉장히 상징적인 이벤트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닥 큰 변동성을 겪고는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중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 부양책 같은 것들에 기대해서 주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냉소적으로 말하면 정책의존도가 매우 큰 거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그냥 뭐 게임의 룰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은 주가가 다시 사성 최고가를 치고 있는데 작년도 3분기 말 4분기 초에 미국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ism 제조업 지수 꺾여 경기 선행지수 둔화가 돼 뭔가 이제 주가가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중앙은행이 또 사실상의 양적 완화를 재정전권 매입을 통해서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막 이제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튼 정책에 대한 기대가 특히 중앙은행은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게 자산시장의 좀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변동성의 구간은 일단 좀 벗어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면 이제 진검승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경기 그리고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들 그런 것들이 속속 나오면 과연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그 경기 지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는 차체하고라도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반영된 건 아닐 만한 그런 지표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아 본질은 이 코로나가 아니라 경기 그 자체 혹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변수들이 있었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뭐 일단 1분기는 조금 숫자가 저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 작년 1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했는데요. 이번에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습니다. 플러스 나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전분기 대비에서. 전분기 대비요. 작년 4분기 때 워낙 재정이 성장률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재정이 빠진 효과 또 소비가 조금 나빠진 효과 하면 마이너스 나올 것 같고 기업 실적도 전체적으로 바닥을 치고 좀 좋아지다가 지금은 약간 이제 실적 추정치 상향이 약간 주춤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준이 조금 엄격해질 수는 있는데 지금은 뭔가 과거의 학습효과 때문에 전염병 이후에는 늘 주가가 1차적으로 v자형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제 직관적으로는 종합주가 지수관 2300 정도 언저리 가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저는 그렇게 지금처럼 탄력적으로 오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의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ar이 14배 정도 되거든요. 싸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뭐 이게 주가가 올라서라기보다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14배가 된 거긴 합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높은 배율 아닌가요 조금 높아졌죠. 주가 지수 자체가 지금 사상 최고치부금 작년 이후 최고치부금까지 갔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아무튼 싼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제 정책에 따른 몰핀이 뭔가 중국이 유동성 푼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것처럼 그런 영역인데요.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시장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만 크게 보면 어차피 정책에 기대해서 지금 자산가격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동력이라고 보면 미국이 6월 말까지는 재정증권을 사면서 사실상의 양조관을 지금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튼 많이 빠지기는 조금 힘든 그런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2242포인트가 오늘 종가 부분이니까 우리 김학균 센터장의 좀 강한 저항을 느낄 만한 지수권 때까지는 한 60포인트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 60포인트라는 게 보기에 따라서 얼마 안 될 수도 있는데 장의 성격 예를 들면 삼성전자류의 대형주가 이끄는 장이라면 하루 이틀 오르면 60포인트 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도하는 대형주가 좀 주춤거려지고 나머지 최근 같은 어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면 비교적 조금 더 강한 개인 투자자 단에서 느낄 수 있는 랠리를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지수대기도 하죠. 그럼요. 지금 사실 주가지수야 펀드 투자한 사람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하겠지만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야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상장된 종목이 한 2천 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많은 게 사실 좋은 장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만 놓고 보더라도 오른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극화의 얘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떨어지는 종목 정도가 아니라 사상 최저가 혹은 몇 년 10년 내 최저가 그런데 그게 무슨 정말 내용도 없고 이런 종목이 있었나 싶은 생경한 종목이 아니라 이런 대형주가 이런 종목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이 글로벌한 현상인 것 같은데 저희가 리서치한 건 아닌데 cnbc 기사를 보니까 나스닥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자기들의 기준으로 한 고점 대비 한 20% 조정을 받으면 좀 베어마켓으로 갔다 추세가 꺾였다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나스닥에서도 상장 종목의 반 정도가 고점 대비 20% 이상 빠졌다고 하니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기술주 내에서도 뭔가 심한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전기전자업종이 굉장히 좋죠.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한 11% 정도 올랐는데 전기전자업종 내에서도 참 떨어진 종목이 더 많더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투톱과 또 최근에 2차전제 관련 주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나머지는 지난주부터 약간 중소형주로 조금 매기가 확산되는 느낌은 듭니다마는 길게 보면 어쨌든 계속 집중화된 시세로 주가가 움직이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나스닥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가고 계십니다마는 회자되고 있는 최근 들어서는 단연 테슬라였고요. 그리고 롱텀하게 보면 애플이었던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도 좋았는데 사실은 그 정말 핵심 종목 몇 군데에 투자할 수 있는 재간이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김학효 센터장님하고 글로벌리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의 주식의 양극화 현상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는 그 양극화의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고 계시는지 아니면 양극화의 피해를 받고 있는 포트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양극화의 추세가 그러면 딱 오늘까지만 되고 중단될 이슈인지 아니면 앞으로 1년 2년 계속될 이슈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판단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포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라는 게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it와 난it 이게 가장 큰 양극화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도 가치주와 성장주의 상대 강도를 보면 성장주라고 하는 게 미래의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좀 밸류에이션은 비싸고 가치주는 성장 그로스는 좀 낮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싼 건데 길게 보면 이게 한 12년째 지속이 되는 현상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애플 이런 종목들은 4 50배씩 금융위기로 올랐고 미국은 물론 가치주도 올랐죠. 다우도 오르고 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더 많이 올랐는데 이게 미국도 이제 성장주 가치주의 데이터가 80년대 중반부터 있는데 예전에 닷컴버블이 있을 때보다 작년 4분기 이후로 가면 더 길어졌습니다. 그런 어떤 범주의 구분이 된 이후로 가장 길게 성장주가 가치주를 이기는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언제 꺾일 거다 이런 트리거를 말하기는 조금 힘든데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좀 성장주가 안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성장주는 여러 가지 자금 수요도 많고요. 그리고 또 먼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다 보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좀 할인율이 높아지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낮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성장주가 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성장주를 또 옹호하는 입장으로 보면 닷컴버블 때랑은 좀 다르다라는 평가도 많아요. 그때는 사실 기업들이 이익도 잘 안 나오고 매출과 주가를 비교하는 제 생각에는 좀 말도 안 되는 버블을 정당화하는 시어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돈은 버니까 다르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아무튼 시장이 만들어진 이후로 가장 길게 성장주가 가치주를 이기고 있기 때문에요. 뭔가 조금 부담이 되는 국면까지 온 건 사실인 것 같고 한국은 사실 그렇게 보기도 힘듭니다. 한국은 사실 미국은 가치주도 오르고 성장주도 오르고 그런데 성장주가 더 올랐는데 한국은 가치주는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거니까요. 굉장히 적대적인 양극화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원인은 늘 좋아보이는 주식은 있습니다. 70년대 초에 미국의 리프트 50라고 하는 것도 당대의 성장주거든요. 한없이 성장할 것 같은 기업인데 결국 부러지긴 했지만 닷컴버블 때 성장주 다 이제 성장의 개념이 있는 건데 지금의 경우에는 뭔가 기존 비즈니스에 대한 비관론이 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잘나가는 산업이야 당대에는 인기 종목이 있다든 치더라도 기존의 산업이란 게 전부 공급 과잉이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는 낮고 돈은 많이 풀렸고 그런데 기존의 산업들은 너무 이제 핸디캡이 좀 많아 보이다 보니까 일종의 쏠림이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건 미국의 라지타기 기술주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죠. 이거부터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센터님이 워낙 잘 설명을 해 주실 걸로 보고 통상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금리 환경에서는 성장주가 좋고 금리가 뜨기 시작하면 성장주가 조금 매기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떤 이자율 할인율로 이제 이자율로 디스카운트를 하기 때문인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사실 우리 투자를 오래 안 하신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 보여서요. 금리와 성장주의 관계를 두 가지 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할인율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는 경기가 좋은 경우일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라고 하는 건 돈의 가치고요. 경기가 좋으면 특히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돈의 가치인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가치주 경기가 좋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성장주를 투자 하는 이유는 대안이 없을 때 대안적 성격으로 굉장히 비싼 성장주를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기가 나쁠 때 살 게 없는데 나름의 어떤 성장이란 컨셉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건 당장의 숫자는 안 나옵니다 만은 먼 미래에 이길 거란 기대로 경기가 나쁠 때 대안적으로 성장주들이 부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면 경기가 좋아진 다라는 얘기니까 그거는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흠이 있는 가치주 특히 가치주들은 대부분 경기 민감주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가치주들이 좋은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 이제 장기적인 기업의 가치는 애널리스트의 실적 추정을 합니다마는 그걸 뭐 애널리스트의 쪽집개가 아니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그 기업이 먼 미래에 벌어드릴 현금의 가치를 이익의 가치를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건데요. 그걸 할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래의 돈과 지금의 돈은 같지가 않은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미래에 벌어들이는 이익의 가치가 조금 더 낮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좀 성장주에겐 좀 안 좋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a바이오가 지금은 적자인데 10년 이후에 이 신약이 파이프라인이 임상 통과하고 하면 만약에 1조를 벌어드릴 거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가 10%면 그 1조를 10년 있다가 벌 거니까 지금 현재의 이자율 10%를 할인해야 되는데 그 할인한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죠. 그런데 그걸 1%로 할인해보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저금리 때 미래 수익을 땡겨서 우리가 주가로 반영하는 그런 성장주들이 훨씬 더 주가 모멘텀이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 성장주가 무너질 때는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금리를 올리려면 뭔가 인플레이션이 좀 생겨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잘 안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오른 성장주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는 전 좀 철학의 문제라 그러면 어떨지 모르 겠네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의 per이 70배인 아마존을 살 거냐 말 거냐 저는 뭐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은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한 번 삐끗하게 되면 또 30 40% 정도. 자유낙하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살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과거처럼 인플레가 잘 안 생기고 경제 과잉이 잘 안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게 계속해서 성장주로 가면서 뭔가 간극을 키우는 건데요. 사실 제가 비슷한 말씀을 너무 여러 차례 드리긴 했는데 지금 인플레가 잘 안 생기는 이유가 유가 가 잘 안 올라가는 거고요. 미국이 셰일 오일을 많이 공급해서 안 올라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의 진보가 기존 산업을 좀 약간 밟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배타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롯데쇼핑이 그 유통 공룡이 지금 30% 정도 막 점포를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온라인 이커머스의 성장이 정말 이제 유통 공룡을 지금 밟는 건데요. 그럼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백화점 이나 마트 가서 하던 거를 지금 온라인으로 사는 건데 소비를 더 늘리는 건 사실 아닙니다. 기존 것을 밟아서 새로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소비의 총량은 비슷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업은 성장하는데 뭔가 전체 파이가 안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제가 과열이 될 때 생기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다시 저금리가 유지가 되고 성장주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제가 초기업의 시대라는 책을 얼마 전에 매우 재미있게 봤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내는 거. 네. 거기서 이제 독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독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독점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구글 같은 굉장히 지배적 사업자가 생기게 되면 그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뭔가 뺏어가는 게 일종의 그런 잠재적인 위험 때문에 뭔가 이제 독점에 대한 반독점에 노출이 되는 건데 구글이 과연 소비자들을 불편하겠나 아마존이 소비자들을 불편하겠나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편보다 공급 측면에서의 파괴가 더 조금 더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일종의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기존의 플레이어들을 타격을 주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택시 사업자와 타다 같은 게 이제 논란이 벌어지는데 사실 소비자의 만족도나 아니면 신산업 이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타다 편을 들어주는데 반대편에는 또 기존의 택시를 몰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또 기득권이라 그러면 조금 분명한데 이걸 또 생존권으로 이름을 살짝 바꾸면 또 다른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존의 산업을 너무 파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이 시장 논리로 되기보다는 뭔가 어떤 정치적인 규제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에도 그게 어떻게 보면 5대5 1대1로 대칭을 하나 논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간헐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지금의 주가 특별히 미국 주식을 원래 시큐리컬 경기의 순환으로만 해석할 수가 있냐 지금. 이런 거 그런 시각도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야. 이견됐을 뿐 경기는 순환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역전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 징후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변화의 징후 금리일까요 저는 금리일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6월 말 정도가 되면 연준의 통화정책이 일단은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1차적으로 금리일 것 같고요. 2018년 4분기 때 미국 시장이 그렇게 20% 가까이 급락을 했을 대로 사실 10년짜리 금리가 3% 넘어가면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요. 가장 특히 성장주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봐야 될 게 금리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의 여러 가지로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그런데 저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이나 아니면 영국의 브렉시트나 일본 아베 대정권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나 다 이게 약간 정치적 외피를 쓴 일종의 전 정치적 수사들로 보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요. 어느 사회나 좀 이제 골고루 살기 좋아지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양극화라는 게 점점 강화가 되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산업생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점불이 아직도 낮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고 집값은 급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풀리는 양극화의 문제를 타자 적을 삼는 거잖아요. 이민자를 삼는 거고 트럼프의 문법은 중국이 너네들 일자리 뺏어가는 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베도 개헌이라든가 이런 걸 앞두고 여러 가지로 내부적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한국을 저는 좀 이제 적으로 돌리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트럼프의 경우에는 적을 중국 보호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잡았는데 결국 때리긴 때렸는데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복귀를 해보니 시진핑은 인기가 없고 트럼프는 인기가 있다는 거. 늙음이 뭐고 그런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라 그러면 과연 그 칼이 과연 기업들로 안 갈 거냐라고 보면 저도 언제 꺾일 거냐 이런 트리거를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또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투자의 철학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작년부터 혹은 재작년 말부터 미국 시장은 과하다 생각했는데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움도 느끼기는 하는데 저는 그 칼이 기업들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때렸던 칼이. 내부에. 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반독점이라든지 그런 규제. 지금 어차피 성장은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은 약자의 편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배달의 민족이 독일 기업에게 인수됐는데 이걸 정부가 합병을 승인 한 해 안 한 해 다 이런 것들이요. 기본적으로 뭔가 이 비즈니스라는 게 너무 쏠림이 강한 게 승자독식이 4차 산업혁명의 속성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말씀드리고 싶고 길게 보면 규제의 칼날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잘나가는 it 공룡들의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 물론 기업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균열이 가는 어떤 그 징후로서 금리가 오르면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조정을 줄 것이고 만약에 금리가 계속해서 저금리를 유지해서 계속 그 성장의 피치를 더 높인다면 규제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균열을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인데 그런데 섣불리 있잖아요. 그럼요. 참 예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랠리를 해버리니까요. 사실 이것이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좀 버블의 증후가 있다고 봅니다 만 지나고 나서야 이게 버블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버블의 편성 에서 큰 돈을 벌고 또 역 버블에 잘못 걸리면 치명상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신 분들의 좀 조언을 드린다면 금리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조금 기계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어떨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루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강세장에서도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하는데 강세장의 특징은 많이 오르고 조정은 조금 받는 겁니다. 그런데 강세장에서 조정을 너무 심하게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조정이 아니라 뭔가 큰 추세가 일시적 조정 에 바뀌는 걸 수가 있는데 25%라 그러면 이게 너무 크긴 한데 25% 사실 깨졌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데미지긴 한데 이게 한 번 추세 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빠지 거나 그 정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닷컴 버블 정점 때와 지금의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비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닷컴 버블 정점 때 106불까지 갔던 게 5달러 90센트까지 떨어졌던 거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제 it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20에서 25% 정도 빠지는 시점이 뭔가 추세가 바뀌는 어떤 그런 변곡점 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물론 20% 깨지면 얼마나 크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건 천정 에서 못 팔고 어깨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이 어깨라고 하는 게 올라갈 때 내가 주식 샀어요. 바닥에서 30% 올랐으니까 야 벌만큼 벌어지면 팔자가 아니고 이 어깨는 떨어지는 어깨죠. 내가 어깨라고 생각했는데 역구리거나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추세가 바뀔 때 어느 정도 좀 봐야 되는데 작년 2018년 4분기 때도 15% 20% 조정 밖으로 다시 리커버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결국 답이라고 보면 한 20% 정도 조정을 을 나름대로 큰 추세가 꺾이냐 아니냐를 좀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좀 삼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예를 드신 거죠. 특정 종목에 대한 평가를 했다기 보다는 가장 역동적으로 긴 기간 동안 올랐던 주식의 한 예를 든 거고 나머지 주식들도 그런 궤정을 그렸다면 그런 정도의 굉장히 강한 코렉션 조정이 있다면 추세의 전환도 감안해서 봐야 될 무렵에 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 시장으로 좀 앵글을 좀 옮겨 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굉장히 피치를 올리다가 기간 조정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더 이상 그 위까지 막 쳐올리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정황상 이 주식을 버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극관 측면에서 미국의 경우보다는 좀 덜 진행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주주의 권익 주주의 주주 친화적인 무언가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발표한 지가 3년 됐고 이제 새로운 주주 친화 정책을 또 발표해야 되는 페이스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추세로 봐서 덜 주주 친화적으로 갈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서 바이코리아라고 하기가 좀 무색할 정도로 삼성전자에 대한 편중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수급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좀 사고 돈이 정말 몇백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짜신다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좀 사고 깔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단에서 무슨 삼성전자냐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 사실 이 결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좋아 보이는데 좀 많이 비싼 지식을 사느냐 이런 선택인데요. 삼성전자는 제 생각에는 아까 시장의 밸류에이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이익이 올해 내년 많이 증익이 돼도 2018년 이익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싼 건 아닌 거고 저는 삼성전자의 어떤 독자적인 주가 움직임의 어떤 그런 트리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대 주가 개념으로. 애플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싸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기술주의 향방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올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반도체 주의 경우에는 뉴스 플로우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뭔가 기업이익과 주가와의 어떤 레벨 상대 비교 이런 걸로 보면 싸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라 그러면 결국 미국 기술주의 연동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지금 한 6만 원 정도 되나요 지금 제 생각에는 5만 원대 5만 원대 중반이라 그러면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설명이 되는 주가인 것 같고 지금 미국 시장의 향방에 따라서 저는 위아래로 열려있는 그런 주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라면 새로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싸지만 저는 계속해서 배당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pbr이나 많이 장기 소외된 종목들이 주가는 재미가 없지만 제 생각에 많이 오른 종목은 30 40%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외된 종목이 언제 올라갈 거냐 이거는 잘 올라가는 종목이 언제 꺾일 거냐를 모르는 것처럼 이것도 알 수는 없는 건데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게 결국 배당인데요. 한국은 업종 불문하고 pbr이 싸고 또 배당 수익률이 3%가 되는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소심한 사람은 삼성전자는 미국의 성장주를 사는 것보다 그런 주식들을 저라면 사겠습니다. 우리 단골손님인데요. 부부가님 부럽습니다. 6만 천 원을 목표로 삼성전자를 샀는데 그때 팔아야지 10월에 사셨으니까 꽤 수익이 나신 거죠. 막상 6만 천 원 오니까 못 팔 겠던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요. 꺾이는 거 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유동성도 좋고 하니까. 그래요. 환경이 제 생각에는 미국이 돈 푸는 게 6월 말이고 또 코로나 일고 때문에 약간 좀 노이즈가 생기긴 했지만 경기는 이제 작년도 3분기 말 정도부터 바닥을 치고 돌아서니까 그래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조금 비싸더라도 비싼 주식이 좀 버티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유동성 연준의 유동성 공급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그때까지는 뭐 개런티한 상황이니까 그런 맥락도 감안된. 그럼요. 작년에도 금리를 세 번이나 보험용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이제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라 그러면은 아무튼 뭐 중앙은행이 좀 뒷배를 봐주고 있는 시간이 한 6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가 있으면 좀. 저는 요즘은 섹터의 구분이요. 제가 시장을 좀 분석하고 관찰한 입장에서는 사이클이 참 의미가 없어진 것 같네요. 아까 비슷한 말씀하셨지만 사이클도 굉장히 약하고 그런데 지금은 업종을 불문하고 굉장히 싼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거든요. 시장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싸면 싼 대로 뭔가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pbr이 0.4배 미만 배당 수익률 3% 넘게 주는 걸 제가 투자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좀 시간을 낚으면서 지금 그런 종목들이 많이 속해 있는 산업이라는 게 pbr 0.3배 은행도 그 정도 아닌가요 네. 은행도 그렇죠 은행도 그런데 은행은 좀 이제 좀 규제가 강해가지고 조금 그렇고요. 뭐 자동차 부품 같은 데 전통산업 쪽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저런 자동차 부품 하는 분들 좀 만나거든요. 사업하지만 만나면 안 하고 싶어 하신 분이 꽤 많습니다. 인건비도 높아지고 또 뭐 2세 3세로 가다 보니까 안 물려받으려고 그러는데요. 또 그래도 창업자는 자동차 메이커 과장한테 술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싫고 그래서 뭐 성장성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런데 pbr이 0.3배 에요. 자산은 많고 그래서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든가 아니면 뭐 엑시스를 하더라도 저는 주주들에게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자산들이 많은 기업들을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은 건 알고 그러니까 pbr이 0.3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자산들이 많은 회사는 여러 가지 컨셉으로 저는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방송을 좀 들으시죠. 네. 퇴근길도 덜어 들으시나요 퇴근길은 제가 대부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서요. 네. 뭐 들으시더라도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들으신데 지난주에 이베스트 자중권의 윤지호 센터장께서 오셨었어요. 네. 아시죠 네. 잘 알아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야 경기가 신흥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전통산업 그거 기운거리지 마. 사실 리서센터장 입장에서 굉장히 강한 얘기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pbr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현금이 많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되는 쪽에 계속 성장주에 계속 그런 비교적 강한. 그래서 거의 한 시간 동안 제가 안 되는 쪽에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하고 윤지호 센터장님은 풍무도 좀 풍채도 비슷하시니까 급이 비슷하시잖아요. 그쪽이 약간 더 헤비급인가. 그분 비슷하네요. 저도 나이터 헤비급 은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은 좀 많이 다르신데 그래서 이 자리에 두 분을 모셔놓고 같이 좀 셋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에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 해주시면 저도 즐거운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거부 안 하신다는 얘기죠 . 아니 저 잘하는 분이세요 . 아닙니다. 저도 다 두 분 다 좋아하고 스타일이 좀 다르셨을 뿐이지 두 분 다 그 분 품격이라든지 또 인성을 참 좋아하는 증권맨들인데 언제 한 번 기회가 되면 그런 자리를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사실 오늘 김학균 센터장님께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요. 오늘 스튜디오 밖에 저희 사무실에서 첫 번째 독서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7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7시 20 30분 정도에 끝나면 열심히 책 토론을 하시는 분들한테 방해를 드릴 것 같아서 또 김 센터장님 언제 하시죠 . 2주 월요일날 그때 한 번 성장주족 한 번 보고 아니 그게 아니고 독서 저는 2월 말에 2월 말이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그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오늘 김학균 센터장님과의 시간도 다 됐습니다. 사실 7시까지. 그래서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 다음에 정말 말씀드린 대로 그 시황이 사실 굉장히 조곤조곤 굉장히 온건하게 말씀하시 하셨지만 시황이 굉장히 극명하게 어떻게 보면 갈리고 있는 윤 센터장님하고의 토론 순서도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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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침대에게 물어봐